겉과 쌈장입니다. 500g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. 4kg통이 아닌 어물봉지입니다. 오징어저하고요. 갈치속죠.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봄철에 먹어야 된 해초류인데요. 국내산 햇미역줄기입니다.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요. 드셔보시면 아십니다. 그리고 쌈다시마입니다. 염장다시마고요.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습니다. 쌈 먹기 좋은 염장다시마 꼭 드셔보시고. 그리고 드디어 가시리가 나왔습니다. 완도복일도 가시리 건조된 상태고요. 건조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.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가시리는 된장국에 먹거나 아니면 데쳐가지고 초무침에 먹어도 맛있는 완도복일도 가시리입니다. 그리고 국내산 꼴뚜기입니다. 국내산 건조 꼴뚜기고요. 250g, 그 다음에 두 봉지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건조 꼴뚜기로 볶아드시거나 아니면 꼴뚜기로 술안주하셔도 너무나 맛있습니다. 국내산 건조 꼴뚜기를 꼭 드셔보시고요. 그리고 국내산 밥새우입니다. 국내산 밥새우는 봄나무라고 국내 마늘 좀 같이 넣어가지고 볶아드시면 맛있습니다. 재구매가 정말 많고요. 그리고 국내산 파래김입니다. 완도 노화드 파래김은 이때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. 왜냐면 이때가 해파래김이 나오는 시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구매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완도 노화드 파래김이고요. 한 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은 완도 노화드 파래김입니다. 파래향기가 물씬 풍기고요. 그리고 완도 겉미역입니다. 겉미역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겉미역이잖아요. 완도하면 겉미역이 떠오릅니다. 그만큼 유명하고요. 건조가 잘 되어있고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옵니다. 제가 내일 미역국 끓인 장미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건다시마입니다. 완도 건다시마고요. 400g도 판매하고 있고 두 봉지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두툼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완도 건다시마입니다. 감사합니다.